유행이라서 사왔는데 유행이 다 끝난 메이플소리 빵 세종 리뷰 첫 번째로는 핑크빈의 딸기 카스테라예요 중간에 이렇게 잼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빵이 맛있네 두 번째로는 슬라임의 땅콩크림 소보루 땅콩크림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? 근데 또 우리 나이 때는 소보루 싫어하잖아 마지막으로 고래정령의 페스츄리 페스츄리는 언제나 맛있거든요 이건 위에가 부들부들하고 너무 달아서 너무 좋은데? 이건 추천 근데 우린 이게 메인이 아니죠 첫 번째 스티커 슬라임 두 번째도 어? 레드 드래곤 터틀? 아니야 아니야 세 번째는 진짜 좋을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느낌이 딱 왔어 엄청 좋은 거야 우리 모두가 아는 바로 어? 루시드?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뽑았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댓글로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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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